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 리얼 애드립 악보집 1집 이번에 새롭게 나온 책인데요 이 악보집은요 애드립 악보집이에요 초급자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한 1년 이상 되신 분들 악보에다가 약간 꾸미몸과 애드립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면서 또 리얼 마스터 반죽이랑 또 맞게 만들어진 악보입니다 그래서 표지는 이렇게 생겨있고 책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저희 색소폰학교에서 만든 교재들을 앞쪽에 표지에다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악보마다 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QR코드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건지 제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고 자 곡은 이렇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, 당신은 좋아, 미운 사랑, 보랏빛 엽서, 사랑님, 수은등, 숨어오는 바람소리, 시곗바늘, 스탠바이 유어맨 그 다음에 해변의 길손이죠 그 다음에 쓰러집니다, 아모르파티, 아이켄스탑 러빙유, 영시의 이별, 오늘이 젊은 날, 장록수, 조각배, 천상재회, 해후 그 다음에 밑에 회룡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약 한 70 한 80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악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간주, 간주도 마찬가지로 전주에 반주 나오는 부분 마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앞에 꾸미문과 그 다음에 틀을 꾸미문, 그 다음에 중간에 애드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곡에 보통은 두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처음부터 이렇게 간주랑 전주까지 다 마지막 끝나는 엔딩까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곡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악보대로 그대로 연주를 하신다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연주가 되실 수가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직접 반주기로 녹음해놓은 모범연주를 여기다가 QR콘으로 넣어놨고 이거 악보에 그대로 보시고 알토, MR이에요 MR 틀어놓으시고 녹음, 연습하실 수 있고 이거는 테너 악기, 테너 악기로 이 악보 보고 그대로 부셔요 그대로 부시고 이거를 켜놓으시면 이거 반주에 맞게 테너도 바로 연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노래는 20곡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책이 되어 있고 악보 보시기 좋게 종이 질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가격은 15,000원 15,000원이고요 15,000원이고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지역별로 또 배송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택배비 별도로 해서 가격은 15,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받아보셔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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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